였거든요. 1차 테러 2차 테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1차 테러 2차 테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1차 테러 2차 테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1차 테러 2차 테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1차 테러 2차 테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1차 테러 2차 테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